제이어스였습니다. 도구 코스... 이거 위험한 줄 알지. 머리 아픈 줄 알지. 날패를까 널팰까? 그래도 이 세란은 안 쓰네. 너 깎어요 아마. 날패? 저거 진짜 제 지배력 키는 순간 그냥 티피만 피워도 그냥 근데 고술이 지배력 딱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공포가 진동으로 풀리니까 아무튼 내가 최대한 최대한 태풍으로 저거 떨궈버리면 진짜 대박이야 라인을 훑자 여기서 오른쪽 만약 니가 물리면 오른쪽으로 돌아 내가 뒤 꽁무늬 따라다니면서 나 절 절이야 나 친다 둘 다 스턴 출사격장 뭐다 어춘급 바람거리며 경준 칠주 축장 커피 끝 첫뒤 점심 안했어 야수 전병 바람걸 칠주 칠웨이 칠주 오케이 떨궜어 대박 응 마이콘 칠주 서면 음 기둥 안 따라 들어가 칠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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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콘 끝 간다 나 해지 한 번 칠주 아니야 아니야 2 2 공포 칠주 둘 다 스턴 아치 어춘 죽음 나.. 나 끝 간다 나 끝 간다 나 끝 간다 나 끝 간다 축장 칠강 칠강 어춤 끝 응 아 이거 근데 진짜 자네가 벅티는데 칠주 마흡 바람걸음 칠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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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0 00 00